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있고 이 하드웨어를 바로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운영체제 os를 말하는 거죠 운영체제가 있고 이 바깥에는 이제 app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는 또 누가 있나요 바로 유저가 있겠죠 유저 바로 사용자인 나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드웨어는 0과 1로만 된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만약에 하는 사람과 나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지만 대화가 가능한가요 바로 통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이 운영체제는 바로 하드웨어적인 언어와 유저 사용자가 있는 바로 문자 문자나 숫자가 되어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자는 문자와 숫자를 아는데 하드웨어는 0과 1만 안다는 얘기에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문자와 숫자를 응용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os에 운영체제가 그걸 번역을 해서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게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보시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정의죠 운영체제의 정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운영체제는 뭐예요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 있고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또 뭐를 할까요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하는 것들은 주기역 장치라든가 프로세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을 자원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 간의 데이터 및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운영체제가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에 또는 주기역 장치의 자원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자원 관리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원 관리해주고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특징이다 이걸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운영체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건데 운영체제에는 각종 컴파일러와 어셈블리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요즘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추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응답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작업 후에 시스템에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응답시간 단축입니다 그럼 이게 낮을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응답시간이 짧게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시간이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처리능력 향상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죠 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처리를 많이 할수록 숫자가 높겠죠 높을수록 좋은 거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향상은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명령을 내린 걸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했느냐라는 거니까 그 수행하는 가치가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사용가능도 향상도 역시 어떤 거예요 얼마만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자원을 얼마만큼 즉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역시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처리능력이나 신뢰도나 사용가능 향상은 이 부분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응답시간 단축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 응답시간 단축, 처리능력, 신뢰도 향상, 사용가능도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나올 수도 있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낮냐 높냐라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처리능력이나 신뢰도나 사용가능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응답시간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MS-DOS, OS2, 그 다음에 윈도우 7이나 8이나 10 있겠죠 또는 XP 이런 게 있겠고 맥OS가 있겠고요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구성은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은 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제어 프로그램이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번역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시 프로그램에는 역시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감시와 관리와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하는 거고요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겠고 문제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과 제어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정도 이 정도로 간단히 기억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 잘 알아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용어들이 시험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에요 자 일괄처리 시스템 일괄이니까 뭐요 일주일이나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이런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요금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처리는 즉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되는 온라인 예금이라든가 우리가 돈을 인출할 때 또는 은행에서 또는 송금할 때 이런 것들이 즉시 처리가 되죠 또는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 처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시간을 나누어 단위로 CPU의 시간을 자원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분할 처리에요 시간을 나눠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타임 쉐어링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사용자가 다음 사용자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자신만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중 처리 다중인데 그럼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처리 CPU가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CPU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중 처리는 그럼 다중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 CPU는 하나인데 다수의 프로그램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컴퓨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분산됐다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고 있는데 두 대의 컴퓨터 이상을 묶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쓰는 거죠 클러스터링이고요 듀얼 시스템은 컴퓨터의 장애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이 중요한 말은 두 개의 CPU 그러면 어? 다중 처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에요 다중 처리하고 다른 점은 동시에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 다른 한쪽의 CPU는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이 고장 나면 그 다음 대기 중인 CPU가 다시 장애를 복구할 때까지 또 처리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말은 한쪽이 처리 가동일 때는 한쪽은 대기하는 이건 듀플렉스 시스템 듀얼 시스템과 다른 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는 다중 처리하고 다른 점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는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PC 형태가 아닌 보드 형태의 반도체 기억 소자에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장착해서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윈도우 C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서 2차 저장장치 기능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2차 저장장치를 갖지 않으면서 반도체 기억 소자에 응용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걸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시분할 시스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 제약 없이 A 작업에서 B 작업으로 CPU 사용권을 넘겨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시분할 처리는 할당된 시간에만 CPU 사용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과 시분할 처리의 다른 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분류 이 부분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잘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쉐어웨어는 특정 기간에 기능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일정한 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프리웨어는 공짜죠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베타 버전은 이거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정식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걸 베타 버전이라고 하고요 알파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알파 버전은 개발사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바로 알파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은 외부에 공개하는 거고요 알파 버전은 내부에 공개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데모 버전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알리기 위해서 기간과 기능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쉐어웨어랑 약간 비슷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테스트 버전 당연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료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번들이라는 것은 무료로 끼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무료로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패치 프로그램 패치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패치 프로그램이고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동일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을 검사하는 처리 능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버전이 있는데요 트라이얼 버전은 정해진 사용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얘도 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트라이얼 버전이나 데모 버전이나 셰어웨어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셰어웨어는 특정 기간에 기능에도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에도 제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데모 버전은 역시 기능과 시간도 제한이 있는 그런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버전이다라는 건데 다른 점은 셰어웨어에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분류에서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버전이니까 셰어웨어랑 데모 버전이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에드웨어가 있는데 에드웨어는 에드가 뭐예요? 광고라는 거죠 광고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래요 광고를 보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가 제공되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원본 소스를 수정해가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주요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장이 있고요 그리고 워드패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모장은 서식이 필요 없어요 워드패드는 서식이 필요한 파일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ASCII 코드의 간단한 형태에 작성할 수 있는 건데요 얘는 중요한 것은 그림이나 차트나 OLE를 삽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워드패드는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확장자는 TXT고요 그 다음에 자동줄바꿈이나 찾기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용지 크기나 출력 방향 이런 것들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행에 왼쪽에 대문자로 LOG라고 입력하면서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를 문서 끝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워드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거고 기본 확장자는 RTF고요 또는 확장자가 DOCX나 DOT나 TXT 이런 것들도 워드패드의 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OLE 개체와 서식이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때는 워드패드 그렇지 않을 때는 메모장 그래서 그림이나 차트나 OLE는 객체는 삽입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이나 파일을 작성 편집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비트맵 파일의 형식들을 수정하거나 작성하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들은 PNG가 기본 확장자고요 또는 BMP나 DIB나 JPG, GIF, TIF, PNG, ICO 이런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정원이나 정사각형은 Shift를 누르고 하게 되면 정원이나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직선일 때 직선, 수평선이나 수직선 이런 것들 45도 대각선을 할 때는 역시 Shift를 누르게 되면 바로 수직 또는 수평 또는 45도 대각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유니버셜 앱이 있는데요 UW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의 환경에 통합되어서 작동되는 앱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통해서 배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그림판 3D라든가 스티커 메모라든가 알람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3D 그림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입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림판은 그냥 평면 2D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판 3D는 3D 입체를 그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시작 단추 눌러서 그림판 3D 앱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러쉬들이나 또는 2D 쉐이프라든가 3D 쉐이프 스티커 또는 텍스트 이러한 각종 필터들이나 이런 캔버스를 통해서 비디오 파일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스티커 메모가 있는데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필요한 메모 이런 것들 포스티처럼 붙여서 쓸 수 있는 앱을 말하는 거죠 우측 상단에 점점점 있는 스티커 색상을 변경하고 또는 노트 목록이나 창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굵게 기울임 이런 것들을 해서 속성을 집어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람 및 시계도 있죠 그래서 알람이나 시계나 타이머나 스톱워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운영체제의 특징, 정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 응답시간 단축이라든가 처리능력 향상, 신뢰도 향상, 사용가능도 향상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운영체제의 구성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라지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와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운영체제, 운영기법에 대한 각종 용어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의 분류, 셔어에어나 프리에어, 베타 버전, 데모 버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조 프로그램이나 또는 유니버셜 앱에 대한 것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